안녕하세요. 한국수퍼입니다. 배달이 되는지요? 밖에 나갔다가 배달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네, 배달이 됩니다. 댁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서울 아파트 비동 202호예요. 설탕 1kg짜리 하나하고 수박 한 통 갖다 주세요. 수박은 얼마짜리를 원하십니까? 우리 수퍼에는 7,000원짜리,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어떤 수박이 괜찮아요? 10,000원짜리 수박이 값도 적당하고 달아서 많은 분들이 찾습니다. 그러면 10,000원짜리로 주세요. 그리고 설탕도 1kg 부탁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설탕이 3,000원, 수박이 1,000원. 모두 1만 3,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갖다 주세요. 점심 먹으러 한국 식당에 갈까요? 네, 좋아요. 저도 한식을 좋아해요. 뭘 드시겠습니까? 이 식당에서 뭐가 맛있어요? 갈비탕이 맛있어요. 그럼 갈비탕으로 할까요? 네, 좋아요. 후식으로는 무엇을 드릴까요? 전 수정과를 주세요. 저도 같은 것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리나 씨, 공항에 무슨 일이세요? 한국에 서류 하나를 보내야 합니다. 오늘은 꼭 보내야 하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낼까요? 워낙 급한 서류라 택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여기 보낼 서류와 돈입니다. 돈은 필요 없고요. 다음에 밥이나 한 끼 사세요. I'm going to skip this video. 또apple Wick Graham 심심으로